안녕하세요 혜연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쿠션은 제가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너무 쓰고 싶었던 살롱드 파리 제품인데 이 제품은 요즘에 할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1위가 된 기념으로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제품 패키지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본품 자체도 너무 예뻐요 제가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결정커버 쿠션이라고 해서 주로 커버 위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이번 제품은 21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품 자체가 이렇게 민트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거울하고 예쁜 커버 쿠션이 나오는데 이번에 2023년 최대 행사로 400만명 방문 기념으로 할인 행사를 정말 크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구매하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이 혜택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이름은 쿠션드 르나라고 해서 좀 발림성이 굉장히 얇고 착 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장점이고 당연히 주름 예선 기능성이라든지 미백 기능성 그리고 선크림을 바른 듯한 효과까지 있는 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극강의 커버력으로 쿠션 하나만으로 커버의 크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 한번 써볼게요 제품은 이렇게 돼가지고 케이스도 일단 예쁘지만 제품 자체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커버를 벗겨주시고 일단 이게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면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되게 공기처럼 얇고 가벼운 텍스처감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볍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평상시에 출근할 때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루종일 유지력도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고 지금 바르면 딱 보이겠지만 이게 미세한 입자로 약간 별점이라든지 요차까지 메꿔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게 요즘 제일 고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커버력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이쪽 안 바른 쪽하고 바른 쪽 비교했었을 때 톤업도 엄청 자연스럽고 좀 가볍게 바르기 좋은 제품들 유지력 좋은 제품들 찾고 계신 분들한테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어요